이번 영상은 D님께서 질문해 주신 발음입니다. 발음기요 보면서 책 발음에 해당하는 발음과 원어민들이 대화할 때 발음 어떻게 하는지 같이 배우고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review라는 단어의 발음기요를 보시면요. 음절은 여기까지 1음절, 2음절, 2음절이 있습니다. R, R로 시작했는데요. 입술 앞으로 내밀어 주고요. 혀는 혀뿌리 쪽 목구멍 쪽을 당기셔서 혀 양끝은 루인이 안쪽에 닿고 혀끝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 하셔서 당겼다가 풀면서 랄 합니다. 네 이렇게 해요. 그리고 I 대문자는요. E에 해당하는 소리인데요. 턱을 아래로 내리면서 소리를 E라고 합니다. 입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요. A가 들어간 이 발음이에요. 에, 에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레, 레가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요. 위입니다. 위 토끼 이빨. 아랫입술 많이 물려고 하지 마시고요. 입술 안쪽, 아랫입술 안쪽만 살짝 근육 올리시면은요. 윗니 끝이 닿습니다. 그냥 닿으면 지그시 루, 루 이렇게 진동을 주셔서 발음을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J 소문자 모양의 발음 기호는요. 이야, 이야 라는 소리를 냅니다. 유, 유 소문자에 이렇게 점점 붙었습니다. 입술 동그랗게 모아지고 앞으로 내밀어져서 길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으로요. 오, 오 소리가 되는 겁니다. 이제 점점 표시 길게 발음하는 것이기 때문에요. 오, 오 이렇게 했죠. 그래서 두 번째 음절은 V, I, U 연결해서 V, V, U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. 네, 그래서 두 개 음절 연결하면 RE, V, U 이렇게 되겠죠. RE, V, U 강세는요. 여기 이제 표시 두 번째 음절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RE, V, U 두 번째 음절 강하게 높게 길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다음에 AT, AT는요. 여기 I 대문자, 여기 RE 할 때처럼요. 턱 아래로 살짝 떨궈서 벌어지면서 에, 에 약간 에 소리가 들어간 이 발음이죠. 그리고 T는 혀 위치 보시면은 윗니 안쪽과 잇몸이 만나는 치경 위치입니다. 여기 위치에 혀끝 대셨다가 공기 터트리면서 T 합니다. 그래서 AT, AT 이렇게 되겠죠. 여기 약형이 있습니다. 대화할 때 조금 편하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요. AT 이렇게 턱을 내리면서 E 하는 소리 대신에 여기 E 소문자 거꾸로 낸 모양의 E 하는 소리 있죠. 이 발음은요. 원어민들이 강세 가지고 있지 않은 모음을 약하게 그냥 편하게 하는 발음 소리예요. 여기 보시면 소리는 어라고 내는 소리입니다. 그렇지만 입술만 살짝 떼서 약간 으한 입 모양에서 발음을 하기 때문에요. 으 소리가 들어간 이제 어 발음 소리예요.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요. 어도 같고 의도 같고 간혹 이제 이 발음 소리를요. 이제 어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어라고 명확하게 들려야 하는데 뭐 으처럼 더 들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 발음은 영어에 해당하는 모음 소리 있죠. 자음도 물론이고요. 한글의 소리와 똑같은 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한글처럼 아, 에, 이, 오, 우 뭐 이렇게요. 딱 떨어지는 소리가 없어요. 그래서 이 발음을 설명은 제가 이제 어라고 소리는 내지만 으 소리가 들어간 발음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어도 같고 의도 같고 이렇게 들리는 게 맞아요. 제가 근데 으 라고 발음을 하게 되면요. 으, 으, 으 그냥 으 소리만 나요. 그 모양 때문에 으 소리가 들어간 소리로 발음이 되어야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으, 으, 으 라고 하면은요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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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어트도 같고 으트도 같고 이래요. 소리를 기준으로 합니다.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. 원어민들이 발음할 때에 어, 으로 들리는데 하고선 으트, 으트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어, 에 해당하는 소리를 약하게 해주시는 거예요. 으, 으, 힘을 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review it라는 발음이 강형에서요. 이제 강조할 때 이럴 때의 발음은 그대로 발음 끼워 지금 같이 배워본 review it. 예, review it 이렇게 발음을 하죠. 그리고 뒤에 오는 t 라는 소리까지 안 하고 으트 하면서 혀끝을 치경에 붙이고 끝나기도 합니다. 소통이 되기 때문에요. 그냥 앳, 앳 또는 앳, 앳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review it, review it, 네, 앳까지만 발음을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더 빨리 발음할 때 review it, review it, 앳 하는 소리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한 번씩 그러면 강형 발음, 그리고 좀 빨리 대화할 때 발음 같이 해볼게요. 우선 첫 번째요. review it, review it, 네, 두 번째요. t 하고 치경 치지 않고 붙이고만 끝납니다. review it, review it, 네, 다음은 그냥 샤 발음이죠. 앳, 앳 하는 발음이에요. review it, review it, review it, 문장으로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. let's review it, let's review it, let's review it, 네, 이렇게 발음도 할 수 있겠습니다. 좀 더 빠르게 하는 대화 발음에서는요. let's review it, 이렇게 발음할 수 있겠죠. 댓글 감사드리고요. 올리브 만큼 영어 수수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. thank you for watching, have a great day.